자 우리 고객님 염색을 많이 했던 모발이자 손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C라인에 C2를 가지고 아쿠아프레티네이 세펌프를 넣어서 열 처리 10분 했구요 지금은 C1에다가 강곱슬이자 pH 9.5 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어때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연안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보셔야 됩니다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숯몰이도 이 부분은 골덴 포인트는 뿌리가 많이 살아야 예뻐요 무조건 펌에 있어서는 볼륨감이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에 내가 볼륨감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죠 자 이렇게 하시구요 16mm로 더블로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숯몰이에 있을 때는 뿌리만 다 살려고 하는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속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3, 16mm로 더블로 뿌리를 살리시구요 자 지금은 19mm로 제가 지금 이렇게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하나 했습니다 자 두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판넬입니다 숯몰이는요 볼륨감이 이렇게 어느 부분에 내가 강한 컬을 주면서 볼륨감을 줄 것인가 그거 계산하시고 하시면 펌이 굉장히 럭셔리하고 굉장히 예뻐요 더블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구요 19mm 자 지금은 제가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셔도 돼요 자 두번째 판넬 끝났습니다 세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번째 판넬부터는 제가 그냥 16mm로만 살짝 뿌리 한번 살려주구요 수분 조절 하시구요 자 19mm 19mm로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골덴 포인트부터 빨파트까지는 그냥 19mm로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요 자 네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번째 판넬입니다 네번째 판넬은 제가 뿌리 살리지 않을 거에요 원자님들이 뿌리를 살리시는 것도 계산하셔서 어느 부분에 내가 더 많은 큰 볼륨을 주겠다 하는 부분만 뿌리를 살려주세요 나머지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와인딩 들어가셔야 네 자 여기 더블로 한번 또 뿌리 살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구요 16mm 16mm 16mm로 더블로 또 살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으시구요 19mm로 이 부분에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프론트 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제가 또 와인딩 들어가는 거에요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5개에요 뒤에 4개 앞쪽 5개 시작했습니다 여섯번째 들어가요 네 프론트 자 탑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자 13mm 13mm로 이렇게 하시구요 놓으신 다음에 네 자 다시 16mm 16mm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피카는 아이롱이 이렇게 크고 길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쉽게 쉽게 원자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롱 시간 걸린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구요 피카하고 해보세요 너무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개 5개 6개 했어요 일곱번째 들어가요 네 일곱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곱번째도 마찬가지로 네 하시구요 16mm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게 원장님 우리 일하시면서 재밌게 즐겁게 하시자구요 네 자 일곱번째 끝났어요 여덟번째 들어가요 네 여덟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여덟번째는요 어 여기 지금부터 프론트 쪽에는 제가 더블로 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16mm로 한 번만 살짝만 살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19mm로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건조 하시구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여덟개 자 앞에 또 해야 그래서 자 꼬리 살짝 앞이에요 앞에 맨 앞머리 자 이렇게 하시구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지금 9개를 해서 백파트하고 프론트하고 앞쪽까지 해서 9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은 어 이 옆부분에는 어 저희가 어때요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뿌리 살리시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옆으로 또 짱구가 되겠죠 그래서 옆짱구가 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19mm로 제가 했어요 지금 10개째 했구요 자 11개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1개째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개째겠죠 총 12개로 제가 와인딩 하는 거에요 자 재밌어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하구요 좌측이에요 두번째 또 넘어가겠습니다 13개째에요 와인딩은 지금 13개로 해서 다 끝난 거에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볼륨 매직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 하면서 디자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우리 중년펌에 있어서도 드라이펌은 13개로 와인딩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3개로 와인딩이 끝나구요 옆에는 또 제가 다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다운 했어요 자 중화하고 또 예쁜 결과치 보겠습니다 네 자 하이프로틴 중화 후에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구요 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피어클리닉까지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네 지금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예쁘죠 네 자 이렇게 숯머리는요 내가 볼륨을 줘야 될 부분에 웨이브를 강조하고 싶을 부분에 먼저 와인딩 하시구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운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예쁜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Museum g g g b g g g g